지금 제일 이모작진한다고 트럭트로 하시는 분들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트럭트로 해야 되려면 오늘은 저 김정일은 시골에 떠날 수 없는 분이시니 그 분야들에 돌아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절에 무슨 사인 거? 무슨 사인 거? 하늘은 맘을 하고 싶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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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수어 안수어 다 안수어 안수어